자, 1번부터 같이 봅시다. 1번은 지금 4번 문제로 나왔던 건데 내가 이제 우려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줄게요. 자, 해보세요. 이거를 뭐 지금 틀릴 사람은 내가 왜 0명이거든?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헛짓거리할까 봐 얘기해주는 거야. 자, 문제 한번 보세요. 4개의 숫자 6하고 A랑 그 다음에 15랑 B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 되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이 수열 물어보면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네임드수열이니까 특징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다가 아니면은 그때 식을 쓰는 게 맞거든?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막 이제 뭐 일반화 막 쓰고 그러면 이건 좀 답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문제 묻는 포인트가 이거거든? 자, 구하는 게 A분의 B입니다. 그럼 A분의 B라는 것은 얘부터 얘까지 두 칸에 뭘 구하자는 소리일까? 간격을 구하자는 소리야. 두 칸에 간격이니까 뭐 사실 공비의 뭐가 되실까요? 제곱이 되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줬잖아. 그치? 그럼 그냥 6분의 얼마일까? 15야. 그럼 약분을 하셔야죠. 그럼 2분의 얼마겠어? 5지. 그 답은 3번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간격 위주로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사소한 태도는 되게 중요한 거야. 그걸 잘 보시고. 자, 그래서 등차수열이나 기억 좀 하세요.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을 물어보면은 자, 간격에 집중을 하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간격이라는 것은 당연히 자, 공차나 뭐가 되실까? 공비가 되겠지. 이걸 당연히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공차나 자, 공비를 보는 게 맞다. 자, 뭐 이 정도면 괜찮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나중 가서 뭘 쓰는 걸까? 일반항 쓰고 식을 써보는 걸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자, 그 생각 좀 잘하시고. 자, 2번 있죠. 자, 2번도 사소한 글을 좀 봅시다. 자, 논의 잘 생각해봐.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있어요. 그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봤는데. 그럼 이제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자, 우리 연속인 상태만 먼저 일단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럴 거야. 어떤 그 연속함수가 자, 증가만 할 수도 있고. 자, 감소만 할 수도 있어요. 자, 증가하는 함수의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보면 사실 이걸 푸는과 똑같거든. fx는 f의 inverse x다를 풀었을 때 방정식이야. 자, 이 모든 금들은 다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 y는 x 위에만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일단 쓸게요. 얘 같은 경우는 y는 x 위에만 존재해. 여러분, 분명히 이제 이것도 많이 생각을 안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일단 시험장 가면 또 이제 기억이 흐려지니까 뭐 책을 좀 참고 잘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함수가 감소랍니다. 어? 최근 감소를 한다고 쳤을 때. 자, 또다시 이럴 수 있거든. 감소한다고 치면은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반드시 교점을 일단 한 개는 가질 거야. 무조건 한 개는 갈 수밖에 없어. 거기가 어디가 될까요? y는 x 위가 되겠지. 자, 요거는 일단 보장이야. y는 x 위에서는 반드시 한 개가 자, 얘는 보장이 될 것이고. 뭐 그림상으로 그려주면 이런 얘기야. y는 x 위에는 대칭이니까. 이렇게 뭐 후를루 가다 보면 얘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을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왜 만나냐고 물어보면은 얘는 증가 후에는 감소하죠. 언젠간 뭐 할 수밖에 없을까? 만나겠죠. 자, 그리고 다른 교점이 있다고 치면 더 이상 y는 x 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 얘는 대칭인 지점이 있을 거라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만약에 요 점을 제가 p,q라고 딱 잡아주면은. 이 대응대는 요 점은 뭐가 될까? q, p다. 이렇게 일단 되시고. 내가 아마 수업할 때 이 얘기 한 번 있었을 거야. 얘네 둘을 이어주면은. 자, 기울기가 얼마인 상태일까요? 마이너스 1이에요. 잘 들어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을 거라는 소리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x와표랑 y와표랑 합이 뭐 할까요? 일정하지. 그거 아니하니까 보니까. 얘랑 얘 봤을 때 합이 뭐한 상태일까? 일정해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은 그냥 대칭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한 번 결론이 이렇게 내렸었거든. 요기에 지금 만약에 n개가 있다고 치면 교점이. 이쪽에도 또다시 몇 개가 있을까? n개가 있으니까. 아, 얘는 n개, n개 한 개 더하면 2n 플러스 1개가 되시면서 결국에는 몇 개 존재하겠어? 홀수개 존재한다. 요것도 일단 괜찮은 결론이죠. 자, 한번 그렇게 일단 보시고. 자, 요거는 이제 감수할 때만 좀 주의하시면 돼. 그 뉴런 수학 2에서 자세하게 얘기했었으니까 책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무리함수가 있어요. fx가 루트에 ax 플러스 b야. 자, 그냥 쓰자. 루트에 ax 플러스 b다라고 돼 있고. 자, 이거에 대해서 두 곡선 fx랑 f inverse x가 자, 거의 2,3이에요. 그럼 이거 보고 딱 늦게 있거나 아, x앞이랑 y앞이 다르기 때문에. 그치? 자, 얘는 y는 x의 점이 아니야. 자, 그럼 결국 이 얘기 아닌가? 2,3에서 만난다는 것은 또다시 얘는 어디에서 만나고 있을까? 3,2죠. 그리고 얘는 결국에 미지수 두 개 방정식, 아, 뭔 소리야. 미지수, 다시. 미지수 두 개니까 식 몇 개 나오겠어? 두 개. 그럼 풀면 끝나지. 근데 이거를 막 그리면 뭐 이제 힘들게 그릴 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풀어주면은 보세요. 3은 루트에 2의 a 플러스 b가 되고. 자, 그리고 2라는 것은 루트에는 3의 a 플러스 b다. 이렇게 일단 되니까 풀어주면은 a값은 마이너스 5가 되고 b는 19가 되니까 집어넣어서 f의 마이너스 6값 충분히 뭐 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건 당황만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너는 이제 항상 고등학교 수학은 이렇게 대단히 어렵지 않을 거야. 대략 어렵지 않을 건데. 이게 이제 기억을 좀 잘 못하고 있으면 아예 문제가 안 풀린 게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거 시험 전에 좀 점검을 해놓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분명히 이럴 거야. 그 내용을 왜 이렇게 추워?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시험 보는 거랑 그냥 이제 대략 기억만 남겨놓고 시험하고 완전히 다를 거야. 정리 좀 잘 해놓고 하세요. 그렇게 일단 하시고. 자, 3번지. 3번 배우치자. 내가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건 이거야. 제가 그러면은 이건 몇 번이었어? 어, 14번. 너네 어제 나 밤에 딱 퇴근하는데 딱 나갔어. 4개 좀 돌래? 가을이야. 올해 좀 유난히 좀 덜 더웠지? 자, 거기 4번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뭔 개소린가? 자, 3번 잠깐 보자. 이게 꺼진 거야? 이거 꺼졌어, 혹시? 안 꺼졌어? 3번 봅시다. 이거 14번이죠. 14번 4점째의 첫 번째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봐. 등차수열, 등비수열 말고는 그냥 일반적인 수열은 제일 좋은 태도가 뭐일까요? 해본다. 그냥 쓰면서 나름의 규칙을 발견하는 거고 그 규칙이 복잡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럼 번호가 좀 높아야 29번인데 수열이야. 다 써야 될 수도 있어. 그것도 이제 그냥 마음속에 프리패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일단은 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사실 왜 내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 않아? 근데 뭐 단어 목표가 한번 해보자니까 그럼 너네 시험장에서 뭐 하면 돼? 해보면 돼. 근데 이 사소연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냥 정말 쓰면 나오는데 시험장 가서 뭔가 혼자 발견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지, 그치? 그래서 뭔가 번호가 조금 높은 상태인데 아, 이게 좀 아예 파악이 안 돼 치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게 일단 더 빠를 수도 있어. 무슨 말 알겠어? 그냥 잘하시고 근데 얘는 14번이잖아. 14번은 뭐 이제 누구나 맞추실 수 있는 문제니까 자, 문제만 봅시다. 수열 A에는 A1이 4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에 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두 가지 나눠져 있거든 2 빼기 A N 분의 A N이야. 자, 그리고 A N 플러스 2가 되고 경계가 되는 것이 2가 되니까 2보다 클 때 얘는 2보다 작을 때고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거든 시그마 K는 1부터 자, 얘는 M까지의 A의 K가 되고 얘가 11을 만족시키는 M의 최소값이라고 돼 있고 자, 그리고 객관식은 굉장히 친절한 거야. 봐봐. 답의 사이즈를 가늠을 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정말 보세요. 7번, 11번째 가면 뭐 해야 되니까? 써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것도 일단 약간 좀 그렇긴 하거든? 사실은 원래 수열 자체는 함수가 맞아요. 함수가 맞는데 야, 그렇다고 이거를 유리함수랑 직선 그려가지고 막 풀겠다는 것도 약간 좀 띌팍한 상황인 것 같아. 그럼 정말 나중에일 때 해보는 거고 나는 이럴 거거든? 초기값을 줬잖아? 그럼 이제 A1하고 A2랑 A3하고 A4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세요. 몇 번 써보는 거야. 이태로 제일 중요하지. 자, 그럼 보세요. 얘는 4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얼마일까? 2가 되지. 그럼 2 키워야 되죠. 0야. 또 키워야 되니까 2지. 그리고 2일 때 또다시 A5 해가지고 얘는 뭐가 나올까? 4가 다시 나오니까 어, 이건 이제 그냥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일단 끊었을 때 주기가 얼마인 상태로 계속 나올까? 4인 상태로 반복이 될 거라는 건데 자, 이거 지금 주의할 거.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거는 합이 12가 되는 지점에 최, 뭐야? 소가 되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하세요. 얘를 합을 일단 구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객관식이니까 많이 틀지 않을까? 주관식이면 또 많이 틀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배려는 뭐냐면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애들은 그냥 감각적으로 잘 더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합이 얼마일까? 어, 4가 되지. 그치? 합이 4가 돼? 이거 주관식이면 뭐라고 쓰는데 생기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래.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이 숫자가 이렇게 더해서 4지 이게 뭐 계속 커지거나 작아지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몇 번씩 실제 써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그럼 난 이렇게 일단 하자. 어차피 객관식 답을 보니까 4랑 거리가 멀잖아. 그럼 주인은 어디서부터 하면 되니까? 7부터 하면 되겠네. 해봐. 자, a6, a7, a8이니까 마이너스 0, 2 이렇게 있죠. 여기까지 8, 여기까지 6, 그리고 여기까지 또다시 얼마? 6, 그리고 여기까지 얼마? 어, 8이지 그치. 여기까지 일단 8이야. 자, 그리고 나서 되게 특이한 거는 a9가 얼마일까요? 4가 되니까 여기에서 그냥 최초의 뭐가 나온다? 12가 나온다는 거고 이건 주관식이면 아마 정말 많이 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쨌거나 답은 뭐가 될까? 9가 되겠지. 주의하시고 자, 답은 3번이죠. 자, 4번 별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참 좋은 문제야. 그냥 이제 계산을 좀 잘 한번 해보자는데 너네 잘 생각해 보세요. 지수로그는 이게 단원 포인트가 너무 명확하지 않아? 그냥 저스트 계산이야. 그치? 자, 지수를 다루기가 역겹다고 치면 로그로 바꿔주시고 로그가 역겹으면 뭘로 바꾼다? 지수로 바꾼다 이 얘기야. 자, 이거 나온 식을 한번 볼게요. 두 개 양수 a, b인데 자, a가 b보다 큽니다. 그럼 너네 이제 이거야. 몇 번이냐? 15번이죠? a가 b보다 크다는 걸 왜 줬을까? 이거를 안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야. 출제할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쓰자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 9의 a승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2의 b분의 1승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이 값이 자, 로그의 3의 64다. 라고 일단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이 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b다. 돼 있고 자, 이 값을 일단 잘 구하자고 돼 있으니 자, 여기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이 두 개의 식에서 공통점을 좀 발견 한번 해보면은 어찌가나 풀어야 되고 두 개를 연립하고 소거해야 되는 마인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자, 얘는 기본 마인드가 이거야. 두 개의 식을 연립하고 자, 소거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하나는 지금 로그로 써져 있고 하나는 지수로 써져 있잖아. 그럼 뭔가 좀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공통점을 발견해 주면은 얘는 9가 있고 얘는 3이 있어요. 다 베이스 밑을 뭘로 바꿀 수 있을까? 3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아, 이걸로 엮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할 수 있는 작업. 자, 보세요. 이 식은 살짝 바꿔주면은 3의 2의 a승이 자, 2의 b분의 1승이다. 이렇게 일단 써지게 되고 얘는 이제 밑을 3으로 바꾸려면은 자, 과정상으로 로그를 뭘로 바꾸는 과정이 있을까? 지수로 바꾸시겠죠. 그럼 로그를 지수로 바꿔주면은 3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이 뭐가 될까? 60, 4다. 이렇게 일단은 나오게 되니까 자, 이렇게 일단 식이 두 개가 나왔어. 자, 그리고 이제 고민해보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잘 엮어서 일단 쓰셔야 되는데 자, 저는 이제 이럴 것 같거든? 선생님 먼저 보세요. 얘가 지금 2의 b분의 1승이야. 얘는 어, 64는 2의 몇 승이니까? 6승이죠. 그게 조금 또 다른 방식으로 생겼거든? 얘가 2의 6승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식을 연립하고 속한다는 것은 이 두 개 떨어져 있는 식을 연결시키는 거야. 그럼 차라리 이게 맞지 않나? 얘가 지금 2의 6승이니까 이 식을 잘 조작하려고 치면은 얘랑 엮어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또다시 일단 봐서 속하려고 치면은 자, 이 식을 2의 몇 승으로 바꾸면 될까요? 6승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얘를 2의 6승으로 바꾸는 좋은 방법은 왼쪽하고 오른쪽에 몇 승을 해주면 될까? 6b승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3에 6b하면은 12의 a의 b다. 이렇게 일단 되시고 얘가 2의 6승이 되시면서 또다시 얘가 3의 a 플러스 b에는 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자, 그래서 결국 뭐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대차게 틀린 방법. 얘랑 얘랑 죽어요. 지금 연립 결과 얘랑 얘가 같다는 무슨 식을 얻어낸 걸까? 관계식이야. 관계식인데 자, 나는 이제 이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12의 a의 b라는 것이 a 플러스 b에는 제곱이다라는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고 자, 넌 잘 생각해 보세요. a랑 b랑 관계식이니까 얘는 a랑 b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치? 근데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차라리 여기서 올바른 선택은 뭐냐 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로 엮여있지. 그럼 이거로 이거 두 개 엮어주는 방법은 이거를 일단 무슨 곱을 먼저 하면 될까? 제곱이죠. 당연하죠. 얘를 제곱을 해봐. 얘 제곱을 했을 때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 나올 거니까 얘를 충분히 뭐 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난 이게 일단 맞다고 보거든. 그럼 이렇지 않냐? 얘 제곱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요렇게 일단 되시고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의 a의 b가 되고요. 자 그리고 얘 역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의 a의 b가 되니까 자 요 식을 관계식 삼아 쓴다고 치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의 a의 b가 얘는 12의 a의 b가 되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뭐가 될까요? 10의 b죠. 나는 이게 맞는 풀이야. 봐. 그럼 결국 이렇지 않나? 아세요? 그러면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0 a의 b가 되고 얘도 똑같이 10 a의 b가 되니까 12의 a의 b 그리고 8의 a의 b 그럼 12분의 8은 얼마일까? 3분의 2가 되지. 그 제곱한 결과 3분의 2가 되고 또 3분의 2가 답이 아니고 뭘 또다시 씌워야 될까?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있는 3분의 1측이다. 이게 일단 맞다고 봐.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야. 기억을 좀 잘하시고 그래서 널 잘 생각해야 돼. 보세요. 내가 이제 우리 이미 모교사를 시즌 1을 끝냈잖아. 그 이제 출제를 하고 애들 풀어놓은 거 보면 은근히 이 단어를 잘 못해. 근데 사실 난 그 마음도 이해하거든. 그러니까 문과 입장에서 이 지수록을 왜 배우는지 사실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 왜 사실 약간 가상의 숫자가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딱 하나요. 계산을 잘하자는 거고 예전식이 연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면 이 마인드가 제일 중요해. 연립도 하셔야 되고 뭐도 하셔야 될까? 속 얻어야 된다. 이걸 일단 두 개를 잘 기억하는 게 일단 제일 합리적으로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수능이면 저건 15번은 아니에요. 이건 15번은 아니고 좀 더 뒤에 있을 거야. 아무래도 이제 고정 생각하시고 자, 이는 괜찮죠. 자,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배필시자. 지금 두 문제 남은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 그러니까 5번하고 이제 6번 이 두 개를 좀 잘 보셔야 되고 나는 사실 이 6번 문제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일단 5번부터 좀 같이 해봅시다. 자, 5번 문제가 17번이죠. 그 우리 시험 알면 안 남았으니까 이제 내피설도 좀 잘 길러 가야 돼. 왜 테스팅이니까 가서 결과가 일단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이러면 안 돼. 올해 시험 봤는데 좋은 과정이었어. 아니잖아. 결과가 좋아야 돼.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문제에서 F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로 지금 지정들이 돼 있어? 유리 함수들로 지정이 돼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유리 함수를 그냥 쓸 일은 없을 거예요. 뭐가 일단 가장 특이한 지점일까? 그쵸. 점근선과 나름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는 거야. 자, 근데 문제 좀 한번 읽어볼게. 집합 X가 X가 0보다 자유는 크대요. 양수 쪽만 보자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 표현 놓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자, 말 그대로 이렇게 쓰자. 정역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공역도는 치역 역시 0보다 큰 상태니까 자, 뭐 영역으로 표현하면 몇 사분면 얘기하는 걸까요? 1사분면이겠지.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1사분면이야.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1사분면이야. 자, 이거에서 함수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F가 몇 대 몇 대응이래? 1대 1 대응이래요. 자, 얘는 1대 1 대응이야. F가 1대 1 대응이다. 그럼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우진이가 고3이면 이럴 것 같아. 우진이가 만약에 고등학생이면 글의 17번이니까 초기 있잖아. 이게 후뚜루마뚜는 아닐 거라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 설마 이 문제가 1대 1 대응이니까 그래, 증가만 또는 감소만 이러면 3점이겠죠. 그렇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촉은 뭐냐 하면 함수가 쓰여진 거 보니까 잠깐만 0하고 3해가지고 3을 경계를 해가지고 x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일단 돼 있고 마이너스 x-a분의 1 자, 더하기 b다 이렇게 일단 돼 있으니까 아, 결국에 얘는 불연속이어도 충분히 몇 대 몇 대응일 수 있다는 걸까? 1대 1 대응일 수도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겠지. 자, 그럼 이제 확정된 걸 먼저 확인하는 거야. 얘가 지금 확정된 그래프니까 얘를 x축, y축 해가지고 일단 1사분면 먼저 그릴 생각을 하시는 거고 자, 어차피 점근선 점근선 0하고 1이니까 이렇게 가서 지금 여기를 제가 1이라 일단 둔다고 치면 괜찮죠? 괜찮죠? 더 자, 그러나 어? 왜 이렇게 빨리 주었지? 자, 그러면 그러면 결국에 뭐냐 0부터 3까지는 얘를 그리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0은 없어요. 그렇지? 0은 있을 수도 없어. 0이 있을 수도 없고 얘 그림을 살짝 그려주면 3을 내면 3분의 얼마일까? 4 가리겠지. 아, 그래서 일단 얘는 자, 여기가 1이 되고 3분의 4니까 요정과 과정에서 그리자. 그림 스케일이 틀렸어. 뭐 어쩔 수 없어. 그렇지? 뭐 언제부터 잘 그렸다고 얘는 3분의 4. 얘는 이렇게 일단 가고 자, 등호가 있나 없나 보니까 지금 뭐가 있는 상태일까? 등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는 감소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럴 것 같아. 야, 여기서 봐봐. 시험이잖아. 이쪽을 감소로 연결하면 바보예요. 그치?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는 거야. 당연히 뭐부터 의심되는 거 먼저 하는 거 아니겠어? 무슨 간을 먼저 보여줘야 될까? 증가인데 자, 봐봐. 어차피 1대1 대응에 역함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봤을 때도 계속 채워지면 돼. 그럼 결국 이 얘기거든? 아, 이 함수가 이렇게랑 이 영역에서 자, 이만큼에서 일단 요렇게 일단 채워지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 몇 사분만 보시면 될까? 일사분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너네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문제가 될 법은 또다시 일단 얘가 되는 거야. 얘가 겹치면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쟤를 안 겹치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주면 무슨 선이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야. 당연히 내표 이거 이러면 안 돼. 저 새끼 너무 찍는 거 아니야? 계속 이래 왔잖아. 그치? 이거 잘 길러야 돼. 시험장에서 꼬장꼬장 풀다 보면 이제 한 문제밖에 못 풀어요. 그치 않아? 그럼 결국 뭐냐? 얘가 3분의 4가 되고 자, 그림상으로는 얘가 감소니까 증가 이렇게 일단 글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이쪽이 3분의 4가 점근선이 돼야 되니까 B값은 일단 이미 뭐가 될까? 3분의 4가 되겠죠. 얘는 3분의 4를 일단 결정이 됐어.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단 채울 건데 그럼 이렇게 일단 해보자. 나머지 채울 땐 이러면 돼. 이 함수는 3이 없죠. 근데 0보다 큰 이 뭐든지 함수값이 다 있어야 돼. 이거 이상에는 이미 다 존재하고 있으니까 얘부터 여기까지를 일단 다 채워야 되고 여기까지는 얘가 채워지니까 괜찮아요. 그럼 결국에 이러면 되지 않나? 저 유리 함수가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셔야지 많이 채워지는 거고 사실 얘는 관심은 없지만 일단은 어차피 유리 함수 자체도 무슨 속일까? 점구선 말고는 연속이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이렇지 않나? 3, 뭘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까? 0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자기는 3 빼기 a분의 1 더하기 3분의 4가 0이다. 이걸 푸시면 되고 3 마이너스 a분의 1 해서 얘가 3분의 4가 되니까 12 마이너스 4의 a가 3이 되고 4 a가 얘는 9다 해가지고 a가 얼마가 될까요? 4분의 9가 되겠지. 어 왜 그렇게 나는 풀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시험전에서 불안함.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검증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이야겠어? 야 이겨놓고 그 다음 거 봐야지. 일단 맞아. 무조건 맞아. 틀릴 수가 없어. 맞잖아? 그럼 그 다음 생각은 이거야. 어? 선생님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검증은 a가 4분의 9지. 점근성이 4분의 9니까 3분의 작은 거야. 그래서 원래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되던 것이 요게 딱 끊겨서 일단 연결이 되니까 이 상태 당연히 맞다는 거고 정말 또 확인하고 싶은 애들 왜 그런지 알겠지? 이 점실하게 막 연결을 풀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되게 친절하였던 그 잘못된 답이 없어요. 지금. 그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거 또 확인해보는 거지. 나는 이게 맞다고 봐.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답은 5번이고요. 자 6번 별 붙이자. 예를 들면 6번 좀 잘 한번 풀어볼게요. 그 작년 수능 시험에 보면은 작년 수능 시험 29번도 수혈 문제 아니었어? 근데 걔도 결국에는 뭐야? 그냥 꾸덕꾸덕 한번 써보고 숫자 조건 맞춰가지고 일단 그냥 정수자연수 다 대입하자 그냥 이거잖아. 자 일단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수혈 a에는 a1이 자 자연수야. a1이 자연수야. 자 그럼 숫자 조건 나왔으니까 이걸로 좀 잘 보시고 자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a의 n 플러스 1이라는 자 그 다음 항들은 a의 n 빼기 d가 되거나 자 아니면은 a의 n 플러스 d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얘는 양수일 때는 이렇게 일단 되고요. 자 얘는 음수일 때는 요렇다라고 돼있고 d가 자연수야. 그럼 처음부터 지금 숫자 조건이 굉장히 많으네. 그럼 당연히 숫자 조건 민감함에 반할 생각은 당연히 일단 하시는 거고 자 얘는 원래 있던 거에서 빼거나 더하는 거니까 결국에 다 무슨 차수에 배어있을까? 등차수에 배어있는데 어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 얘를 왜 자연수라고 줬을까? 만약에 이 말이 없잖아? 그럼 심지어 d가 음수일 때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쓰잘띠 없이 복잡한 거지. 그래서 얘는 자연수로 준 거라서 그냥 계속 빠지거나 커진다고 일단 표현을 해준 거야. 근데 어쨌거나 이거 역시 범주는 낯선 수열이거든요. 자 그럼 나온 거 볼게요. 문제에서 a n이 0보다 작게 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 m이거든. 자 여기 잠깐 보자. a n이 0보다 작게 되는 자연수 자 얘는 n의 최소값이 m이야. 자 이거에 최소값이 m이다 라고 돼 있어. 자 상황을 잠깐 보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자연수에 출발했어요. 양수지 계속 d만큼 계속 끊기다 보면은 자연수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뭐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자 그걸 만족시키는 가장 최초의 숫자를 우리가 m이라고 지정한 거야. 왜? n의 무슨 소니까? 최소야. 그럼 보세요. a1, a2, a3, a4 하다 갑자기 a4에서 음수가 탁 나오면 그 4라는 숫자가 뭐라는 소리일까? 어 얘는 m이 된다 이 얘기니까 그렇게 일단 보자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수의 a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가나다가 지금 상당히 복잡한 상태거든? 자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일단 좀 도식을 좀 그려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잠시만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경계가 되는 값은 0이야. 0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최소가 되는 값이 m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를 지금 이 수직선을 생각하세요. 얘를 a에 m이다 라고 두자. 괜찮지? a, m이야. 즉 그러면은 이렇게 이 간격 이 간격 똑같이 잡혀서 자 그 바로 다음 게 나오겠죠. 근데 a1에서 이렇게 쭉 가게 된 거니까 얘가 a, m이면은 자 얘는 처음에 일단 0보다 큰 상태는 a에 뭐라고 쓰시면 될까? m 마이너스 1이야. m 플러스 1 아니야. a에 m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래서 여기가 a에 m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얘는 a에 m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일단은 가겠죠. 그쵸? 자 그럼 결국 뭐냐. 좀 간격 벌리자.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 이렇게 팡팡 튀었을 때 한 가구잖아. 결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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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얘네가 다 무슨 차수율일까? 등차수율이죠. 자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이거 역시 등차수율인 걸 알았어. 자 그리고 어딘가 자연수 있으니까 아 그래 이쯤 가서 여기가 a1이다. 여기까지는 일단은 무리 없이 괜찮죠. 자 그러다가 자 그러다가 그 다음 거 잘 봐봐. 얘가 음수지. 음수가 되면은 자 그 다음 항은 이거에다 d를 더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a m 플러스 이러면 여기가 또다시 a m 플러스 뭐가 될까요? 1이다 이렇게 돼. 얘는 또다시 a m 플러스 뭐가 될까? 2가 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3이었어. 예를 들어서 얘야. 얘야.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그치. 예를 들어서 3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 3야. 계속 왔다 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얘는 이렇게 있다는 간격이 잘 잡혀 있다는 거고 자 그리면서 이제 가번을 봅시다. 가번을 보면은 가번에서 a의 m 마이너스 2랑 자 그리면서 a의 m 마이너스 1하고 a의 m 다 더했더니 3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 a의 m 마이너스 2 a의 m 마이너스 1 a의 m 해가지고 얘네 3개 무슨 차수열 중일까? 등차수열. 아 그러면은 얘는 얘가 정중앙 센터가 명확히 맞겠죠. 자 그러면은 3의 a의 m 마이너스 1이 3이 되니까 자 요 값이 뭐라는 걸까? 1이라는 거야. 자 얘가 일단은 1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 내가 0을 경계로 쓰긴 했지만은 너네 주의를 할 게 있어요. 이 문제 풀다가 왜 시험장에서 애들 이제 왜 이게 힘들게 좀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뭔가 이제 아예 잘못 가면 이렇게 하거든? 이게 1이 있잖아. 이게 항상 마이너스 2랑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치? 왜 이게 1이고 만약에 공차를 내가 빼는 걸 3으로 잡으면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이렇게 일단 갈수록 매우 특수한 상태에서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되겠지만은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어쨌거나 이게 1인 걸 일단 구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번 보세요. 나번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 a의 1하고 a의 m 마이너스 1을 자 두 개를 더했어요. 자 이게 마이너스 9에 a의 m 더하기 a의 m 플러스 1이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나는 이렇게 일단 써보자. 선생님 결국에 얘 봐봐. a의 1하고 a의 m 마이너스를 더하자는 것은 얘랑 얘를 더하자는 거지. 그치? 근데 오른쪽 보세요. a의 m하고 a의 m 플러스 1을 더하지. 근데 a의 m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지. 그쵸? a의 m 플러스 1은 이거랑 똑같지. 어? 그럼 너네 사실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 마이너스 9에 a의 m에다가 a의 m 플러스는 a의 m 마이너스 1이라고 뭐한 상태일까? 같은 상태지. 자 이렇게 다 나왔어. 자 그리고 얘는 여기서 더 이상 조작하지 않고 그냥 관계실에 잠깐 둘게요. 그리고 마지막 다번 봐봐. 다번을 보니까 이제 하는 얘기는 a1부터 a2에 가지고 쭉 가서 얘는 a의 m 마이너스 1까지 더한 것이 뭐라고 줬을까? 45라고 자 얘는 줬잖아. 그쵸? 자 그럼 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일단 쓰시면 되냐? 얘는 등차수율의 뭐라는 뜻까들까? 합이야. 얘부터 여기까지니까 등차수율의 합인데 이미 얘가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a1이니까 아 이제 얘를 엮어서 잘 쓰면 돼. 그럼 얘는 이렇지 않나? 일반항 막스는 너무 복잡해지고 같으니까 그냥 등차수율 합공식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 평균과 항의 개수야. 그럼 평균을 쓰자는 건 이렇게 되거든 얘랑 1을 더한 것을 2로 나누면 걔가 뭘까요? 평균이에요. 아 그러면은 a의 1 더하기 자 얘는 요게 1이니까 나누기 2를 쓰시고 자 그래 항의 개수는 m 마이너스 1개야. 얘가 45다. 요렇게 일단 되겠지. 그러면은 자연수 그리고 m도 자연수야. 어 그럼 두 개 자연수에 뭘로 표현될까? 곱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일단 돼. a의 1 플러스 1 곱하기 m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얘를 얼마로 바꾸시면 될까요? 90이다. 요렇게 일단 되시고 자 우리 아직까지 뭘 쓰지 않았냐면은 얘를 아직 쓴 적이 없어요. 그쵸? 얘는 그냥 관계식으로만 두고 일단 쓴 적은 없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지 않나? 선생님. a의 m은 있기는 해. 그리고 a의 1하고 a의 m 마이너스를 더하자는 것은 얘는 결국에 a의 1 플러스 뭐랑 똑같은 상태일까? 1이랑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의 m 마이너스 1은 또다시 얘는 1이고 a의 m 같은 경우는 자 얘는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 a의 m은 이거에서 이거지. 1 빼기 뭐라고 써버리면 될까? d라고 쓰면 되겠죠. 그냥 1 빼기 d라고 써놓으시고 자 요거를 일단 관계식 삼아서 일단 쓰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지 않나? a의 1 더하기 1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9에 e 마이너스 d다 이렇게 일단 두시고 자 얘는 그냥 내비두는데 나의 초이스는 이거야. 자 여기서 보세요. 애들은 분명히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 얘가 있으니까 얘를 집어넣어서 막 풀어도 괜찮아요. 그치?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 근데 결국에 얘도 자연수일 거고 얘도 어차피 해가지고 자연수일 거고 음수 곱하니까 또 자연수 나오겠지. 그럼 어떤 식으로 연립해도 상관이 없으나 내가 이제 가지는 부담이 거야. 이 a 플러스 1 곱하기 이걸 했을 때 90이라는 값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얘네 둘을 자연수 두 개로 분리시킬 때 너무 케이스가 많을 거라는 거지. 그럼 차라리 더 올바른 초이스는 이거거든. 얘를 여기다가 연립해서 뭐 하는 걸까? 집어넣는 거고 이거 역시 나번과 다번이 지금 연립한 상태예요. 그럼 이렇지 않나? 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에 e 마이너스 d가 되시고 m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얘가 90 이렇게 일단 되니까 9를 일단 나눠보자. 9로 나눠주면은 이거 사라질 것이고 얘가 10 이렇게 일단 되시고 마이너스 거슬리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d 마이너스 2에다가 m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얘는 곱해서 10이니까 자 이제 무슨 분해하시면 될까? 소인수 분해인데 조건을 또 줬어요. 힌트를 또 줬잖아. 마지막 봐봐. m 값이 뭐 이상이야? 3 이상이지. 아 그러면은 m이 3 이상이면은 얘가 2일 때랑 전체가 얘가 5일 때 간에 있어요. 얘가 5일 때랑 얘가 뭐일 때가 있을까? 2일 때가 있어. 얘가 10일 때랑 얼마일 때? 1일 때가 있어. 답은 몇 갤까? 한 개지. 그럼 이거나 이거나 이거 중에 뭐가 있다는 소리야? 답이 있다는 소리야. 근데 이게 약간 지금 심통받은 건 뭐냐면 이 상태는 d가 7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m 값이 3일 때야. 얘는 d가 4가 되고 얘는 m이 6일 때예요. 얘는 d가 3이고 얘는 m이 11일 때야. 자 잘 생각해봐. 여기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검증할까 해서 나는 그냥 이럴 거면 수열이잖아. 써보는 게 최고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아까 a1과 관계식 있지? d가 만약에 7이잖아? 7 집어넣으면은 a1은 7 넣으면 얼마지? 44죠. 그러니까 옮겨주면 44 되는 거 맞지? 그럼 이때는 a1이 44야. 그럼 너는 이제 우리 아까 했던 대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44에서 출발해서 공차가 7인 거를 3칸에 갔을 때 음수가 잘도 나오겠다. 안 되시겠지? 그래서 일단 얘는 아웃이야. 야 그리고 문제에서 m이 3이잖아. 답이 3이 2. 이것도 좀 띵박한 거 아니겠어? 그럼 우진이는 또 시험장에서 얘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당연하지. 그럼 그다음 거 얘 봐봐. 얘는 뭐냐. 아까 다시 집어넣으면 d가 4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18 17이지. 그치? 그럴싸하겠죠. 그럼 봐봐. 얘는 17이야. 얘는 a1이 17이야. 그리고 지금 4칸을 갔어요. 그럼 얘는 13 9 5 1 a1 a2 a3 a4 a5 해가지고 a6일 때 뭐가 맞아? 음수가 맞지. 그래서 얘는 얘가 답이야. 그쵸? 얘는요? 해보시면 또 안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구함이 뭐였어? a1 값이인가 답은 얼마일까요? 17이다. 요렇게 일단 가는 게 맞겠지. 그쵸? 제가 지금 품방식은 최소한식을 들 써서 간 거야. 어차피 지금 이렇지 않나? 이렇게가 무슨 차수인가 파악이 됐어? 등차수요. 근데 얘가 이 문제 좀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거는 얘네는 약간 시각적인 착각을 불일켜. 그게 어디냐면 이거거든요. 그럼 요기서 이제 멋진 애를 생겨요. 어? 어? 뭐야? am하고 am플러스에 더하면 0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0 이렇게 있으면 완전히 나가는 거야. 그럼 잘생겼네. 야,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돼. 이게 0이면 이게 뭐야? 0이야. 그럼 등차수 평균이 0이야. 그치? 평균이 0인데 합이 45래. 안 돼. 그치? 그래서 일단 요거만 좀 주의. 그게 몇 번 모르면서 뭐 하는 게 맞을까? 써보는 게 맞다는 거지. 자, 그럼 그거 일단 보시고 자, 요게 괜찮았던 문제. 자, 일단 요정도 합시다.